총선이 코앞인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갈피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첫 장면만 좀 보고 윤 대통령 표정을 보고 그냥 잡고 나서 내 측근들에게 내용을 브리핑 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는데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연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연두 기자회견을 생략했어요. 연두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실지 그건 의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몰카 가방 사건 때문에 연두 기자회견을 피했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모아야 한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고 답변에 대해서 제 질문이 있고 또 제 답변하는 과정에 무슨 허점이 야당에 의해서 침소 봉대될 위험을 우려한 것 같다. 그래서 연두 기자회견을 생각하고 또 여론이 그 가방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부부의 생각은 뭐냐 하는 게 한 70%쯤 올라오고 있어요. 나 통계를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편법으로 KBS와의 대담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 대담의 성격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의 내부 구조 저도 궁금해요. 가본 일이 없으니까 용산에 궁금하니까 그런 거 알리고 대통령 자리가 이렇고 국무회의 자리가 이렇고 아버지 유물 중에 이런 걸 전시했고 트루만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이런 팻말을 내가 붙이고 있다라든지 소상하게 설명한 것은 그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용산에 진무실 내용을 알리는데 사실은 알리려면 곁대로 관저도 알려야 돼요. 그러면 부부가 후반부는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군대 군대 알리면서 국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을 봤는데 김건희 몰카 사건은 언제 나오나 그거 기다리다가 나 끝까지 본 거예요. 그의 끝 무렵에 3, 4분 정도 나왔고 그 뒤에 다른 거 몇 개 하고 끝났는데 이게 앞부분에서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을 아예 분위기를 꺼내도 별 주목 안 받는 걸로 압도시켜놓고 그거 간단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은 대통령이 이겁니다.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터무니없는 녀석이 접근해서 그걸 막지 못해서 일어난 아쉬운 일이다. 아쉽다. 그러고 다음 또 여러 가지를 해가 이렇게 끝냈는데 이건 기자회견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진무실 사정을 소개하고 일부 국정 현안을 곁들인 다큐멘터리다. 대담 프로 뭐 이렇게 대담 프로가 그러면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대담 형식으로 김건희 몰카 사건을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4월 10일 총선거의 과반을 넘어야 되고 그때로부터 앞으로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이런 식의 국민소통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약 대효로 하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진무실 옮기는 가장 큰 이유가 구중궁거리다. 저기는. 그러니까 국민하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로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2층의 대통령 진무실, 1층의 기자실. 수시로 기자회견하겠다. 저 청와대는 대통령 진무실에서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에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겨울에는 봄, 여름에는 걸어갈 수도 있지만 머리로 헛거리가. 이렇게 떨어진 외딴 집에 있고 구중궁거리니까 그것을 혁파하겠다. 그리고 수시 기자회견하겠다. 제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딱 근본 이유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그 공약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는 퇴임 당시의 지지율 기준으로 전부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당선될 때 득표율에 현재 미달했고 그중에 두 분은 10% 미만으로 퇴임하게 된.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사유가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해서 온 실패가 결정된 것이 문재인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두 대통령. 이 사람들은 연두 기자회견은 짜고 치는 꼴수업처럼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는 A4 용지를 써서 이걸 읽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수석보좌관 국무회의 의원이 있고 그 너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이건 소통이 아니죠. 소통은 이견을 표시하고 반대의견을 듣고 찬성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 실패는 참 민망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총선을 앞두고 이걸 읽으면서 배신자는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 유승민 등 일당들은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 그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일이냐 이 말이야. 그 경우는 말에 옆으로 나가지만 뒤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소통이 빵점인 대통령들이야.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 아주 이거는 참 탁월한 발상이다. 이건 뭐 백악관하고 비슷하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이 동쪽에 있고 기자실은 지하에 있지만 수시로 하는 거. 그걸 닮는구나 이랬는데 그걸 닮지 않았고 지금 1년 7일 동안 드디어 국민의 관심사항인 김근혜 여사 몰카 사건도 끝내 이 기자회견을 회피해버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나간 걸 다 취소합니다 하고 또 새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TV 대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면 피하면 안 돼요. 당당히 얘기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은 그날 보인 국정현안에 대해서 짤막짤하지만 본인이 기본적 인식하고 있는 인식도가 저는 점수로 치면 김영삼 미래의 문재인까지 어떤 대통령보다도 기본의 소양은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더 연찬을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의 주관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은 내가 봤거든. 그런데 담대한 사람이 이 부인 이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왜 이 발목을 잡히느냐. 그러니까 이 이유는 제가 해석한 데는 이겁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자는 친북 좌파인사고 평양 들락거렸고 이설주하고도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와요. 그다음에 대남선전부의 최고 책임자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내가 정황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간첩활동을 했음직한 사람이 이게 교묘하게 대통령 당선된 의회 김 여사에게 접근을 했다. 이게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나자레 예수나 석가모니도 이런 식으로 서울의 소리와 짜고 좌파와 짜고 시계를 채워주고 선물을 준다는 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하고 모든 국민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가족은 어떤 경우라도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어떤 형태든지 내가 일단 받았다. 이건 실수다. 깊은 함정에 빠질 이런 이유가 있다. 최재형이가 양평사람으로 김건희 여사 아버지하고 친구가 있어야지 없어진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들려가지고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졌다. 이건 정말 잘못이다. 내 와이프도 잘못이고 이걸 방어하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사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어디 생각해요? 저는 사과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죽을 죄 지은 거 아니죠? 그런데 쟤네들은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도 사과 안 했다고 우기고 바둑바둑이고 계속 트집 잡을 놈들입니다. 만약에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 사과라는 단어를 안 쓰면 사과 안 했다고 바둑바둑 우길 놈들이고 사과라는 단어를 쓰면 사과했으니까 네 죄를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다 내켜야 된다. 이렇게 나올 놈들이. 사과라는 용어는 그 과정의 말의 내용 갖고 결정하는 것인데 용어상으로 그걸 안 썼다 그래서 이 대표 말대로 그렇게 헐뜯는 거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저놈들은 그런. 그거는 무시해도 돼요. 지금 문제는 4월 10일 총선거에 이게 물 밑에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윤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 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동 안 쳐요. 중간 부동층의 미세한 표 요게 요게 문제거든. 요게 수도권 서울에서 각 선거국마다 유권자 1% 천표 내외로 운명이 결정되는 요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너 사과라는 용어 안 썼다. 민주당이 그렇게 나온다. 그건 민주당이 지나친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해가지고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문답을 하면서 이 얘기를 깊이 했다. 좀 더 담대해져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말이죠. 진작에 내가 말한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다 끝났을 일인데 이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지금 발생해 있는가 현재형입니다. 첫째로 동아일보 논설위원 아주 이름이 잘 알려진 김 모 여성 논설위원이 이걸 한 달 전에 나포렘 황제와 황후 조세핀의 비유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세핀이 김건희인 것처럼 조세핀이 이게 무리한 짓들을 많이 했고 남편을 제압했다. 악명이 높아요. 이걸 에둘러 비유했는데 그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김경률 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에둘러 비유했다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 둘의 그 비유는 적절치 않고 과도한 건 틀림없어. 이럴 경우에 대통령 부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 최고 지도자고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고 헌법수고 책임자인데 이 사람들이 내 아내를 두고 하나를 가지고 백 가지로 부필러가 얘기했다. 속으로는 심한 놈들이지. 이게 잔인 무조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겉으로는 내 와이프가 제가 무리를 일으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대통령 나의 책임이다. 내 아내도 이 점을 반성하고 있다. 이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놈들 김경률이 네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어서 어찌 생각하느냐. 그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판단할 이유가 필요가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경률 말을 총괄적으로 옹호했지요. 나는 이게 김경률의 마리아 앙두아네트 발언 플러스 그걸 반응을 보인 긍정적 김경률의 발언을 포괄적 긍정적으로 말한 한동훈 비상대입 이 말이 대통령과 김경률 여사를 격분 분노케 한 것 같아. 격분 분노케.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그런 일이 있어도 국가원수가 격분 분노하면 안 됩니다.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되죠. 오 그거 너도 너무 심하게 하잖아. 이게 국가원수의 큰 가슴이야. 금도. 그런데 빨끈한 것 같아. 이게 내 추측입니다. 김경률 여사가 방방 뛴 것 같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걸 보고 분노하니까 비서실장 시켜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만두라고 했어.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배달사고 비서실장이.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 대표처럼 해석해도 된다. 나는 이게 권력의 생리를 내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그거는 배달사고가 아니야. 만약 배달사고를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비서실장 잘라버려야지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래가지고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지방에 화재사건 갔다 올 때 기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뭐 보고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내부 충돌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리아앙투안에 또 발언했던 김경률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 이게 꼴이냐 이 말이야 이게. 그걸 가지고 끝내 불출마까지 이렇게 매듭을 짓게. 그건 대통령이지. 윤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람이. 비대위원을 사표내고 그 출마는 사표내려는 아니 출마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수 우파에서 주문한 건 그런 건데. 한동훈이가 한동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 애가 곳곳에 다니면서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특정 지역 두 군데의 바람이 그 바람을 결정적으로 일으키게 한 겁니다. 하나는 계양의뢰에 가서 원희룡 장관 같이 손들고. 이게 마포의뢰 김경률 회계사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부 비판자가 있어요. 나카산 인사냐. 그 경선도 안 거치고 말이지 한동훈의 일방적으로 점 찍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4월 10일 선거 개념을 모르는 내부 분자들이야. 그렇다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내부 경선하는 건데 우리 당에는 이 지역에 이런 분도 나온다. 이런 분들이 나온다. 그럼 그거 안 했을 때 지금과 같은 바람이 일어났겠느냐.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한동훈이 한다는 일은 바람이 일어났다. 이게 종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경률을 불치마하라 했다. 그게 마리앙뚜하네트 바라네스피로 때가 한동훈을 흔들고 끝내는 불치마하게 했다. 이 코스 위에 윤 대통령이 올라서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성 KBS 대담을 한 겁니다. 다큐멘터리성 대담. 내가 지금 이 얘기가 이 대표 표정을 보니까 아주 잔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인데 이 잔혹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파들이 내가 말하는 여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이런 기조 위에 대통령이 이 시간 이후에 윤석열 대담한 사람입니다. 담대해져라.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게 와이프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닙니다. 큰 마음으로 큰 호흡으로 부인도 달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와가 이게 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당 전체에 감점된 게 상당 부분이 있어요. 이 감점 상태를 회복시켜보자고 KBS 다큐멘터리성 대담을 한 건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벽을 뚫어라 이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주문하신 대로 기자회견하라. 당초 공약대로 수시 기자회견하라. 수시 기자회견. 안 그러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에 도어 스태핑으로 잘한다고 봤는데 그건 좀 위험해. 국가 원수가 특히 대외 문제에 있어서 잘못 얘기할 수가 있다고 실수로. 그러니까 그건 그만두었고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있다 싶으면 2층에서 참모회의를 하고 머리를 정렬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김건희 문제도 밑으로 내려올 주요 대상 중에 하나라는 걸 나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자. 그 중요한 현안이죠. 민심의 흐름에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려고 연두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방식을 취했으니까. 이건 또 어제까지 일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 말대로 하세요. 제 말대로 하라는 건 공약을 지키라 이거야. 수시 기자회견. 공약을 지키는데 대통령이 소통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나는 여기 이봉규 TV를 통해서 루즈벨트와 처치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모델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사과를 주저가 한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걸 깊이 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우루가이 라운드에 우리가 가입한 이상 일정 부분의 외국산 쌀을 수입해야 된다. 국내산 쌀이 예를 들면 100의 생산량이 있는데도 외국을 한 5% 수입해야 된다. 이 우루가이 라운드 협정에 따라 이문데 이걸 어떻게 약속했는가 하니까 절대로 수입 안 합니다. 절대로 수입 안 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내가 말하는 어게아이나 태도를 잘 아는데 억센 말로 말했지 대통령직을 걸고 절대 수입 안 합니다. 농민들 절대 안심하라고. 1년 뒤에 수입 안 할 수 있나요? 청와대 기자실 혼자 나타났어. 머리를 숙였어. 내가 보니 눈물을 흘리는 표정이야. 이거 내가 이런 공약을 했는데 수입 안 할 수 없다. 이런 대통령을 대고 너 왜 공약 그렇게 하고 그러나 대통령 물러나라 이랍니까? 아니죠. 그때 정치인들하고 지금 이놈들하고. 아니고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과 이건 참 민망한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그 사건은 이게 함정에 빠진 그 경위가 너무도 악랄하니까 그때 지금 예를 들면 YS나 DJ의 경우에 그건 진짜 사과야. 그러니까 그 수준이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내 놓는 겁니다. 왜 이걸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내가 각하라는 이름을 한 번 붙여야 되겠어요. 각하! 좀 더 담대하자. 각하! 왜 이걸 못합니까? 수시 기자회견을 약속하고 담대한 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박찬종 변호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한 번 봐. 내가 спины 전화했을 때 미정에 연결되었습니다.